윤윤윤 제 5회 제가 출연한 게 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? 호곡성강 하명당 대전 3사음악회 뭐 늘 들이는 말씀이지만 다소 식상할지 모르기면 100회 이상으로 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빨님들을 소개해 주신 분이 들어오는 게 언뜻으로 올게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래요? 빨른 노래, 늘린 노래 빨른 노래 빨른 노래? 오목사 오목사는 근데 저 뒤에 계신 우리 우리 우리님들은 그 듣고 싶으신 노래들이 다른 게 또 있으실 텐데요 어 앞에 분들이 말했으면 좀 많으시다 그쵸? 아까만 안 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도대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음 마지막 곡으로는 조금 조금씩 나는 저 노래 중에 몇 개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전해드리고 뒤에 여러분들 아주 흥분의 보관으로 보내버릴 뒤에 우리 멋진 가슴 계십니다 음 모셔보기로 하구요 저는 내일 있을 대구 콘서트에서 다시 뵙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교처럼 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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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목석의 사람 네 너무 목석의 사람 너무 목석의 사람